실전 모의고사 4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고급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A35셀 클릭하시고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라서 필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조건이라고 필드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연도가 2009이거나 라고 되어 있네요. 뭐뭐 이거 나니까 등호 넣으시고 오할함수가 필요하실 것 같구요. 첫번째 발행연도가 입력된 H3셀을 클릭한 다음 그 값이 2009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2009 그 다음 잠시 제가 ESC 한번 눌러볼게요. H3셀에 입력된 데이터는 2007년도, 2008년도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2007이라고 입력되어 있구요. 셀서어식 가서 확인해 봤더니 숫자입니다. 숫자 뒤에 연도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만 입력하셔도 되구요. 또는 문자 처리하셔서 2009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오할함수 입력하셔서 H3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2009와 같습니까? 또는 출판사가 영진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드함수가 또 필요하시겠네요. AND 함수 입력하시고 첫번째 조건이 출판사가 있는 H3을 선택하고 그 값이 같습니까? 영진과 같습니까? 신표 두번째 주문수량을 선택하신 다음 30 이상 10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크거나 같다 30 심표 다시 한번 주문수량이 작거나 같다 100 이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A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OR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조건 작성을 다 하셨구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수번호와 그 다음 주문처, 판매 단가, 그 다음 도서 코드, 저자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데이터를 추출할 위치가 A39셀입니다.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조건과 추출할 필드명을 입력하셨구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K3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A35부터 A36을 선택합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하실 건데요. 복사 위치는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을 복사해 놓으셨던 A39부터 F39까지 제가 어떤 걸 빠뜨린 게 있나요? 접수번호 주문, 주문수량이 빠졌네요. 잠깐 취소 한번 누를게요. 주문수량 하나 컨트롤 C 눌러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접수번호, 주문처, 주문수량, 판매단가 우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판매단가 도서코드, 저장 6개의 필드였네요. 5개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6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주문수량까지 놓고 판매단가 컨트롤 V 눌러서 6개의 필드명을 복사해 놓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데이터의 정렬비 필터의 고급을 클릭해서 조건범위 지정하시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A39부터 F39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해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연도가 2007년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데이터는 숫자인데요. 내가 눈을 봤을 때 문자인 것 같아 라고 해서 큰 따옴표 처리하시고 작성하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문자 처리하셔서 작성하셔도 결과는 같고요. 숫자 2009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A3부터 K33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행 번호가 홀수인 행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홈에 가셔서요.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 규칙을 한번 누르시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데 행의 번호가 홀수입니까? 라고 작성할 겁니다. 먼저 는 하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행의 번호를 구하는 방법은 row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row가 행이잖아요. 현재 작업하는 셀에 행의 번호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가로 열고 닫고만 하시면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옵니다. 이 행 번호가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거라면 앞에다가 mod 함수가 필요합니다. mod 가로 열고 현재 작업하는 행의 번호에다가 신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홀수이겠죠. 나머지가 0이 아니라 1과 같거나 또는 0과 같지 않다면 이라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해서요. 문제에서 체육에 가셔서 표준색의 연한 녹색이라고 했습니다. 연한 녹색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3, 5, 7 현재 작업한 현재 선택한 셀에 행 번호가 홀수에 해당한 데이터만 서식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요. A2부터요. K33 영역에 대해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 인쇄 영역이 있고요. 인쇄 영역 설정 눌러주시면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만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설정 작업을 하셨고요. 두번째,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라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용지 방향 가로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우리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여백 탭에 가셔서 정가운데 인쇄하겠다 가로와 세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맵 페이지 하단에 머리끌 바닷글 바닷글 편집을 클릭하죠. 맵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는 현재 페이지 나누기 슬래시 전체 페이지 수를 클릭합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이제 페이지 설정에 대한 작업은 하셨는데 맞겠나? 파일에 가서 인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용지 방향 가로고요. 현재 페이지 나누기 전체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셨을 때 내용이 가로 세로 정가운데 인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용에서 반복할 행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아, 있네요. 아래쪽에 보니까요.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 페이지 보니까 여기 위쪽에 접수번호 담당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에 안 한 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옵션을 클릭한 다음 시트 탭에 가셔서 반복할 행을 이 행을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반복할 행 이 행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인쇄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시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도 이렇게 이 행에 있었던 내용을 같이 반복해서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 내용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작업인데요. 도서명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명은 도서 코드에서 맨 앞에 있는 한자 A, B, C, D라는 글자를 추출해서 표 5에서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 도서 코드에서 맨 뒤에 한 글자 뭐 1, 2, 3, 4 숫자를 가지고 열의 번호를 지정할 수 있어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데이터의 도서명을 찾아다가 C, 3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값을 찾아다 표시하는데요. 찾기참조 함수에 행열에 교차하는 데이터를 가져온 함수는 인덱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인덱스 가로 여시고 실제 표 5에서 가져올 데이터 도서명만 범위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범위 정한 데이터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 행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행의 위치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뭐 열의 위치값도 구할 수 있어요. 쟤는 위치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도서 코드 바로 왼쪽에 B3에서 왼쪽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아래쪽 표 5에 가서 A, B, C, D 안에서 A인지, B인지, C인지를 찾아가지고 해당된 위치를 숫자 1, 2, 3, 4로 바꿔줍니다. A38부터 A41 영역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치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요. 가로 닫으시면 매치 함수를 통해서 도서 코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서 아래쪽 A, B, C, D 중에서 A다 그러면 숫자 1, B다 그러면 숫자 2, C다 그러면 숫자 3이라는 값을 반환해서 인덱스 함수의 행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요. 열의 위치는 신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에 한 글자만 추출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위치 화면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코드 클릭이 안되시면 B3인데요. 방향키도 안되시면 B3이라고 직접 쓰시면 돼요. B3의 신표,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가지고 라이트 가로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 A이면서 두 번째 열에서 1행 2열에 교차하는 도서명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도서명,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표 2에다가요. 담당자가 김상두이면서 판매 단가가요. 2만원 미만인 자료에 대해서 총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썸을 이용한 배열 수식인데요. 썸은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을 if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썸 자체에서도 조건을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죠. 담당자가 있는 A3부터 A31 영역에서 김상두를 찾겠습니다. 라고 김상두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셀을 참조하셔도 돼요. 그냥 셀을 참조할까요? A3부터 A31에 가서 데이터가 김상두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수식을 복사할 거라면 꼭 절대 참조가 필요하고요. 지금처럼 값 하나만 구한다면 절대 참조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판매 단가를 범위 정하시고요. 판매 단가에 가서 그 값이 2만보다 작습니까? 라고요. 작다 2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고 가로 탔고요.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 곱하기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면 화면이 좀 잘려서 안 보이시면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담당자가 A34와 같고 판매 단가가 2만보다 작다면 우리는 총 금액에 대해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총 금액을 범위 정하시고요. 이제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문 수량이 가장 많은 주문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주문처예요. 주문처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면 주문 수량에서 가장 큰 값에 해당한 주문 수량에서 가장 큰 값은 딱 보셨을 때 200인가요? 200보다 더 큰 데이터는 안 보이죠? 200에 해당한 주문처 명지들하고 아마 찾아서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C3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 행과 열이 교차하는 데이터에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인덱스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가져올 데이터는 주문처니까요. 주문처만 범위 정하겠습니다. 물론 다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주문처만 넣으면 열의 위치는 생략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지정하시게 되면 범위 정한 데이터에 하나, 둘, 셋, 네번째 있습니다. 라고 4라고 넣으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지정하면 열의 위치, 그냥 2를 생략하셔도 되고요. 주문처에 가서 가장 큰 값을 구할 건데 매치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이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를 통해 주문 수량이 주문 수량에 가서 가장 큰 값 하나를 구했어요. 아까 제가 200 정도 된다고 했죠. 200이란 값을 구했는데 그 200이 F3부터 F31 영역 주문 수량에 가서 몇 번째 있는지 구하기 위해서 그 값을 찾으러 갔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몇 번째 위치합니까? 라고 매치함수가 구해놨어요. 이제 열의 위치는 생략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인덱스 처음에 범위를 하나만 지정하셨기 때문에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누르시면 네, 아까 가장 주문 수량이 많았던 200에 해당한 주문처는 명지되구나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표 4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면 sum이란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입니다. 주문 일자의 월이 8월, 9월, 10월에 해당한 데이터입니다. 네, if 함수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if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없어도 우리는 sum과 month 함수만을 통해서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if, month 함수를 이용해서 주문 일자에 가서 월을 추출합니다. 주문 일자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월을 추출한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H35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 복사할 거라서 HR을 굳이 고정시키는 작업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심표 주문 일자에서 월을 추출한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8월과 같습니까? 8월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합계를 구할 건데 총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총 금액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가 필요하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주면 8월, 9월, 10월에 해당한 총 금액의 합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Visual Basic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모드를 클릭하셔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함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문제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는 F라고 되어 있네요. F할인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받는 값은요. 도서코드하고요. 도서코드와 그 다음 총 금액을 입력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코드 맨 앞에 한 자리가 D, E면, E프 만약에요. 한 글자를 추출해요. 도서코드에 가서요. 도서코드에 가서 왼쪽의 한 글자를 Left 함수를 통해서 도서코드 왼쪽의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영문 D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요. Den이라고 하시고요. 그렇다면 총 금액의 30%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F할인액은 값을 구해서 정수로 표시하겠다라고 INT 함수를 사용하는데 총 금액의 30% 곱하기 0.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30%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else FN 할인액은 20%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0.2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작성하시는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코드 왼쪽의 한 글자가 D하고 같으면 총 금액의 30% 0.3 그렇지 않다면 0.2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I3셀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조금 전에 만드신 사용자 정의 함수 F할인액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안쪽에 필요한 인수는 도서코드가 있는 B3셀과 총 금액이 입력된 H3셀을 이용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샵샵샵 나오는 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할인 왼쪽에 한 글자가 D인 경우는 30% 0.30% 그 외에는 20%를 곱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버 테이블은 제시된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위쪽의 담당자는 필터이고요. 출판사가 시작 위치가 됩니다. 데이터의 시작 위치는 B3셀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드는 거라서 데이터에 가셔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액세스 파일을 가져다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C 드라이버 안에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커말 읽기 폴더에 가시면 모의고사라는 폴더가 있고요. 도서 판매라고 되어 있는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서 판매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필요한 필드는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고 가져오시는데요. 담당자가 필터에 있어요. 담당자 선택하고 더블 클릭 출판사가 행에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주문 수량이 필요합니다. 주문 수량 판매 단가가 필요하시고요. 총 금액이 있는데 총 금액은 지금 필드에 없어요. 열에 없으니까 아마도 계산을 통해서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 출판사 주문 수량 판매 단가만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필터에서 다음 정렬 순서에서 다음 누르신 다음 마침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선택한 데이터에 대해서 표로 가져올 건 아니고요. 피버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피버 테이블 보고서 선택하시고 위치는 B3셀을 처음에 선택하고 오셨으니까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담당자는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출판사는 행에다가 배치합니다. 다음은 주문 수량은 갑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판매 단가도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다음은 총 금액을 계산 필드를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테이블 형식부터 표시하고 할까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겠다 라고 선택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총 금액 계산 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분석 탭에 가시면 계산의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고요. 계산 필드를 통해서 필드를 삽입하겠습니다. 총 금액이라는 필드 하나를 만들 건데요. 총 금액 필드는 는 곱하기 주문 수량 곱하기 그 다음 판매 단가로 곱해서 만들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한 다음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화면에 합계 총 금액이라는 필드 하나가 계산 필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문 수량부터 총 금액까지는 천단위 구분기호가 숫자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C3셀에서요. C3셀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판매 단가 D3셀에서 더블 클릭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셔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누릅니다. 총 금액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에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인데요.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버 스타일 밝게 2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머리 글, 열머리 글, 줄무늬 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줄무늬 행까지 선택해 주시면 문제 제시한 피버 테이블을 다 작성하셨고 작성한 내용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같은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B3부터 B18셀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요. 학년판 이름, 나이, 성별이 입력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텍스트 나누기를 이용해서 C3셀부터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구분기호는 공백과 기타, 하이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다음 누르시고 먼저 탭이 선택된 걸 해제하신 다음 문제에서 공백과 기타의 하이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빼기라는 기호 하이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C3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어요. 대상에서요. 대상에 현재 B3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우리는 커서 갖다 놓으시고 C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C3셀을 선택하고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대상에 C3셀이라고 표시가 된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고 나서 마침 한번 눌러보시면 네, 메시지가 떠요. 해당 영역에 이미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표로 박성이 되어 있어서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데요. 네, 바꾸겠습니다. 라고 확인을 누르시면 B3부터 B18셀에 입력된 데이터가요. C3부터 시작해서 학년, 이름, 나이, 성별로 각각 텍스트를 나눠서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원본 데이터 비열은 삭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열머리 끌 B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클릭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텍스트 나누기를 한 번 더 합니다. 텍스트 나누기를 이용하여 이름 필드에, 지금 이름이 입력된 C3부터 C18 필드에 대해서 성을 제외한 이름만 길동이면 동의만 표시하고 강호동이면 호동의만 표시할 수 있도록 성을 제외한 이름만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지정하시고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하는데 얘는 따로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너비가 일정함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릅니다. 너비가 일정함을 클릭하셨기 때문에 아래쪽에 구분선을 넣으려면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길동의에서 길과 동의를 구분하고 싶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성과 이름을 구분할 수 있는 위치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다음 한 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성을 제외한 이름만 가조라겠어요. 앞쪽에 있는 길, 강, 김, 이 성은 안 가조겠다.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하시면 첫 번째 성은 제외해서 뺄 수 있고요. 이름만을 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한 번 눌러보시면 네, 이제 이름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세 번째 필터 도구를 이용해서 나이가 16세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필터링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에 가서 필터를 클릭하시고요. 나이에 가서 조건을 지정할 겁니다. 나이에 있는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16세에 해당한 데이터 모두 선택을 클릭하면 해제가 되시고요. 16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16세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작업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차트 안에는 세로 막대형 차트가 있고요. 그 안쪽에 또 원형 차트가 두 개 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 제목을 교재 주문 현황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 주문 현황은 전체 막대 가운데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세로 막대에서 전체 막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주문 총액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이 내용을 교재 주문 현황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주문 현황이라고 수정하시고요. 입력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서 글꼴을 바꾸라 하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체 직접 굴림체라고 입력하시면 굴림체를 목록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크기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 글꼴 크기를 12 굵게 하라고 했고요. 밑줄 두라고 했습니다. 밑줄까지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원형 차트를 선택하시고 안쪽에 원형 차트를 선택한 다음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했네요. 그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건데 바깥쪽 끝에 표시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현재 숫자만 표시가 되는데요. 그림은 인천대, 호서대 몇 퍼센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기타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값이 아니라 항목 이름과요. 그 다음에 백분율을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선은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지시선 표시는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 끝에 아까 선택을 만약에 못하셨다면 레이블 위치를 바깥쪽 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원형 차트에 대해서 첫째 조각, 조각 하나만을 선택하시고요. 안쪽에 원형 차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첫째 조각의 각이 현재 0이 되어 있는데 100도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100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막대 차트에 대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요. 막대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했네요. 막대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다가 레이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또 하나 막대 차트에 대해서 요소마다 다른 색깔을 사용해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막대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우리는 데이터 레이블 계열 서식에서 채우기에 가셔서 요소마다 다른 색으로 사용해서 색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나서요.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차트 5문항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작업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먼저 비어있는 셀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에다가 주문일자라고 먼저 넣겠습니다. 주문일자라고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A사부터 K34 영역에 대해서 주문일자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문일자 그냥 B4셀을 선택하시고 우리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의 필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한번 클릭하셔서 주문일자별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 정렬 정도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에 가서 도형에서 직사각형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위치는 H1부터 H1부터 I2 영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알트키를 눌러서 도형을 그리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그릴 수 있고 텍스트를 주문일자라고 입력할까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연결할 매크로는요. 조금 전에 기록한 주문일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요.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도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명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도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는 내용이네요. 도서명이 있는 지열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지 4셀을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정렬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매크로 기록에 대한 작업이 끝났으니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을 누르십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의 직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제1부터 KE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네,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키보드를 누르고 있었네요. 드래그, 네,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도형을 그렸는데 ALT키를 안 눌렀다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ALT를 누르고 모서리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문제에서 도서명이라고 입력합니다. 도서명 입력하시고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하셔서 연결할 매크로는 도서명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세 번째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항이 출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화면이 보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도서 구입 입력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현재 작업하는 폼의 이름은 도서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 구입에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show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이 더 간단하죠. 3번보다 폼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왼쪽에 프로젝트의 폼을 더블 클릭하시면 도서 구입이라고 보이실 거고요.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을 초기화하겠다. 개체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프로시저에서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CNB 분류에다가 CNB 분류에다가 연결할 행의 데이터 로우 소스는 문제에서 G3부터 G6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엔터 한번 치시고요. TXT 주문처에다가는 주문처 컨트롤로 포커스가 옮겨가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주문처에 포커스가 갈 수 있도록 Set Focus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폼을 띄었을 때 데이터 연결과 커서가 주문처에 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고요. 다음은 도서 구입 화면에 도서 구입 화면 폼에서요. 도서 구입 화면 폼에서 도서를 선택하고 부록을 선택하고 하셨을 때 선택한 후에 주문처도 입력하고 분류도 선택한 후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겠죠. 주문처 내가 입력한 값 그 다음에 도서 선택은 내가 전산개론 논리해로 알고리즘 선택한 값이 갈 거고요. 전산개론을 선택하면 2만원이라는 값이 금액에 들어가는데 부록에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선택하면 선택한 거를 더해서 금액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용도는 분류에 해당한 값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cnb 분류에서 선택한 값을 용도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고요. 그러면 입력을 더블클릭할게요. 우리가 입력을 클릭하면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 표 2가 있으니까 둘, 제목까지 3행입니다. 나는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 1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할 행의 변수, i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i라는 변수는 기준을 a3셀로 잡았을 때 커런트, 현재 연결된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했더니 3이라는 값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4행의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더하기 1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전에 구한 행의 번호에다가 1이라는 것은 a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a열은 주문처, txt 주문처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도서명은 if, 만약에요. 만약에 도서명 opt 이 도서명을 확인하는 방법은 문제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선택하시고 opt 전산개론, 논리해로 알고리즘이라고 문제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 opt 전산개론을 선택했다면 선택했다면 true 값이라면 이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true 라면 우리는 sales, i, 두번째 비열에다가는요. 도서명을 뭐라고 표시하실 거예요? 전산개론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론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도서 선택한 금액을 잠깐 기억을 시킬게요. 도서 선택이라는 변수에다가 2만원, 2만이라는 숫자를 잠깐 기억을 시킬 거고요. 전산개론이 아니라 s, if, opt, 논리해로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그 값이 true 라면 똑같이 하실 건데 내용만 좀 수정해 주실 거니까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전산개론이 아니라 논리해로라고 교재 도서명을 표시할 거고 논리해로는 단가가 2만5천원이네요. 그래서 2만5천원이라고 기억을 시켜 놓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교재가 이름이 세 가지였어요. s라고 작성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세번째가 뭐였냐면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가격이 3만원입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실 거고요. 이제는 도서명은 작성했는데 금액이요. 도서를 선택할 때마다 가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과 부록을 선택하나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집니다. if 만약에요. 이 도서 구입 홈에서 기출문제 chk 기출문제를 선택하면 그러면 chk 기출문제가 선택이 되어 있다라는 건 값이 true 값이에요. t-r-u-e true 값이라면 우리는 기출문제에다가 값을 2000원인가요? 2000원을 기억시킬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s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요. 기출문제 변수에다가 0을 값을 대입시킬 겁니다. and if 같은 방법으로요. 기출문제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chk 모의고사라고 작성하시고요. 모의고사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모의고사는 가격이 15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1500원을 모의고사에 기억을 시킬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모의고사에 0을 기억시키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cells i, c열에다가 3이라고 넣으시면 되죠. 아까 도서를 선택했을 때 값을 기억한 값 더하기 기출문제를 선택한 값을 더하고 모의고사에 선택했던 값을 더해서 값을 엑셀에 입력해주면 되고요. cells i, 네번째 T열에다가는요. 그냥 cnb 분류해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작성을 하셨고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도록 할게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시고요. 도서 구입 입력을 딱 클릭했어요. 주문처 뭐 저기 용천이라고 쓸까요? 뭐 임의로 여러분 쓰시면 돼요. 분류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도서 선택했고요. 기출문제 하나 정도 그럼 22,000원이 될까요? 입력 버튼 눌렀더니 아 22,000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소초라고 넣었고요. 전공도 한번 바꿔보시고요. 논리해로에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둘 다 선택했고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임의로 또 바꿔볼게요. 알고리즘에 다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3만원이 입력되는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력 버튼 누르면 금액이 정상적으로 계산돼서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전 모의고사 4회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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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et